국민의힘은 억지도 정도껏 부리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를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보 공백과 국정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느냐고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당한 지적과 우려에도 귀담아들을 아량이 없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야말로 불통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 등 각종 위기가 중첩되며 새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욱이 안팍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방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며 안보 공백 우려를 흘려들을 상황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대선 불복 운운하는 것은 도를 지나칩니다. 새 대통령이 임명되기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어떻게 대선 불복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통과 졸속으로 점철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지적에 변명할 말이 없으면 없다고 쿨하게 시인하십시오. 윤석열 인수위는 취임 전까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시도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불복 프레임 짜기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말 취임 덕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졸속과 불통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사람들이 여전히 야당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자기적인 프레임을 짜지 말고 예비 여당으로서의 국민의 삶을 살피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